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우리 벌금하고 달리 벌금은 딱 한 번만 부과하죠 그런데 이행강제금은 이행할 때까지 계속 반복 부과징수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 3개월 이내 3개월 동그라미 하시고요 문서로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이행명령을 했는데도 그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은 토지취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36페이지 박스에 보면 메뉴에 방치하면 10%고요 그 다음에 토지용 목적을 변경하면 5% 디것에 임대하면 7% 기타 7%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부과 횟수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이 있는 게 우리 시험 범위 중에서는 5개 법률에 있죠 건축법, 농지법, 부동산 실거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고요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시험에 이행명령을 이행하면 이미 부과된 것도 징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액수로 나왔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30일 요구하나고요 나머지 5개가 1월입니다 1월은 매수청구 1월 이내에 불과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청구 1월 이내에 이신청 1월 이내에 선매자 지정통지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1월 이내에 선매협의 완료 조서제출도 1월 이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8페이지 업무의 전자적처리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보시면 되겠는데 다 전자문서 가능한데요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경우 제외한다 전자문서 안된다는 이야기고요 왜냐하면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에 거래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증정은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됩니다 3번에 면적변경 없이 가격변경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 안되고요 거래가격 중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신고도 단독으로 변경이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의 해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전자문서 불가능한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관계 종료신고도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프린터는 50번에 보면 맨 밑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놨습니다 인터넷으로 불가능한 거죠 여기까지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우리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합해서 3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실무는 5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실무도 앞에는 거의 안 나오고요 뒤에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경매, 매수신청들이 여기에서 각각 1문제에서 4문제 나오고요 나머지 1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실 다 했고요 자, 그 339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옳은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옳은 것 기억 허가구역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라는 숫자 오직 여기 한번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에 또 한번 나오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자격을 취소한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제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언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이런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디겟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지득일로부터 2년간 2년간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대체, 토지, 지득, 복리시설, 편익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모두 2년이죠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이었습니다 맞고요 리얼의 토지의 이용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증수해서는 아니 된다 이게 틀렸네요 이미 부과된 것은 증수해야 되고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339페이지에 있는 문제 유형이 무려 32회 시험에서 박사형 문제가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요즘 최근에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41페이지에 있는 OX문제 여러분들이 꼭 좀 풀어보시고요 실문대에 344페이지 실문대에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총칙 부분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온 부분은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349페이지 중계실무 및 접수처리 역시 시험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351페이지 중계계약의 법적 성질 이번에 간략하게 시험에 한 번 딱 나온 적은 있습니다 중계계약은 낙성불효식계약이다 낙성계약이라는 말은 청략과 성락의 의사표시 합치로서 이루어진다 분류식계약이다 그래서 중계계약을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요 구두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성립하는 게 중계계약입니다 양가로 2번 유상계약이다 중계 보수를 받기 때문에 유상계약이고요 쌍무계약이다 쌍방의 의무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라고 해서 개업공개사가 거래를 성사시킬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성사시키기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노력을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쌍무계약 순수한 쌍무계약이 아니라 편무계약에 가까운 쌍무계약 조건부 쌍무계약 특수한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계약하고 유사하고요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비전형이다 이 말은 민법법전에 형태가 없다고 해서 비전형이라고 합니다 민법법전에 없다 해서 민법법전에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계약 이런 게 있잖아요 15가지가 있죠 민법에 민법법전에 없는 비전형계약이다 자 그 다음에 352페이지 3번 중계계약의 종류 여기 지금 앞에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중계계약의 종류를 보면 중요하지는 않다 중계계약의 종류를 보면 1번 일반중계계약 일반중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독점중계 그 다음에 전속 중계 공동중계 공동중계 반대가 단독중계 그 다음에 순가 정가 정률중계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부분은 자 일반중계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의뢰인이 여러 개업공인중계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계를 의뢰하여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거래계약을 성사시킨 개업공개사에게만 중계부수를 지급하면 되는 형태고요 미국에서는 이것을 오픈리스팅이라고 합니다 즉 오픈리스팅은 소송회의 초대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분쟁의 소지가 많은데요 여러 군데 내놓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일반중계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속이고 내가 먼저 계약을 승사시켜야만 중계부수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같이 동지의 느낌이 있지만 현업에 나가면 적과의 동침입니다 묘한 관계입니다 개업공개사들끼리 서로 뒤통수치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먼저 계약 승사시킨 사람만 중계부수를 받기 때문에 저도 현업에서 중계부수를 하다 가장 상처받은 게 같은 개업공개사들끼리 또는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이 배신할 때 이럴 때 가장 슬펐고요 그럴 때마다 폐업했습니다 저는 자 그 다음에 독점중계인데요 독점은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계를 일임하는 중계계약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독점중계가 없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나라가 있는데요 독점중계는 독점중계계약을 했으면 누가 계약을 승사시켰는지 문제부를 묻지 않고 계약이 승사되면 무조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계보수를 지급해야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속중계계약이 있는데 전속도 특정한 개업공개사의 하나여 중계를 일임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독점중계계약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전속은 독점하고 다른 점은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계보수나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독점하고 차이점입니다 독점은 무조건 계약 승사되면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에게 중계보수를 지급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나라에 직접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일반 전속 두 개밖에 없습니다 명문규정 명문규정이 있는 것은 이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법의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규정이 없는데 공동중계 단독중계 개념은 알아야 되겠죠 둘 이상의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거래를 승사시키는 게 공동중계고요 단독중계는 혼자서 현업에서는 단독중계하면 양타쳤다 이런 말을 하고요 공동중계 단타 반타 쪽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쪽은 뭡니까 한쪽만 중계보수받는다 이 말이죠 공동중계를 하면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려면 공동중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단독중계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공동중계입니다 혼자서 양쪽을 다 소개하려고 하다가 한 건 할 걸 공동중계를 하면 세 끈 네 끈 한다고요 그래서 공동중계를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경우 공동중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토지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동중계는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중계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가중계는 의뢰인이 10억만 입금시켜주십시오 10억 초과에서 받는 것은 개업공개사님 다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이 일정 금액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금액을 초과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초과 부분을 중계보수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이 순가중계계약이 당연히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초과해서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으면 위반이고요 정가중계 정가는 정해진 가격을 주는 겁니다 정가중계는 대표적인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분양권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최소한 10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보통 100만원 달라고 하고요 서울 같은 데서는 300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분양권 정해진 금액을 달라고 하는 거 이게 정가중계고요 정률중계 우리 공인중계사 법령에서는 정률을 채택하고 있죠 일정한 퍼센트 주택 외의 경우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고요 주택의 경우에는 15억 이상이면 매매는 0.7% 임대차는 0.6%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인데 시도조례도 보면 다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퍼센트를 정하고 있는 게 정률중계가 되겠습니다 투기를 조장할 우리가 가장 높은 거 순가중계 조직화 능률화에 이상적이고 인터넷 시대에 적합한 게 공동중계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런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359페이지 이게 일반중계 전속중계는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367페이지 확인 설명 조사 확인입니다 조사 확인인데요 368페이지 조사 확인하는 방법 1번 중계 어레인을 통한 방법이 있고요 368페이지 2번 공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369페이지 현장 답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뭘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세 개다 실무상 뭐뭐만 하면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현장 답사만 하면 충분하다 읽습니다 공부에 나타나는 공부에 나타나지 않는 것만 확인하면 되고 공부에 나타나는 것은 확인 안해도 된다 이것도 X입니다 1차적으로 어레인한테 물어보고 2차적으로 공부를 보고 마지막으로 현장 답사를 해서 공부 내용하고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많이 확인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실무상은 뭐뭐만 하면 된다는 X라고 봐야 되겠고요 370페이지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은 우리 프린터 6번에 있죠 6번 확인 설명 확인 설명 사항이 9가지가 있습니다 프린터는 6번에 있는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그 부동산을 특정지할 수 있는 소재지 면적 등의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또는 예정금액 똑같습니다 시세입니다 중계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이것을 9가지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자 그 9가지 중에서 먼저 그러면 기본적 사항입니다 370페이지 기본적 사항 중에서 소재지인데요 소재지란 소재 플러스 지번 늘 말하는데요 이 소재지는 토지의 경우 토지대장을 임야인 경우 임야대장을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대장 대장을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8회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시험에 이 토지는 서울특별시 중국 중국 명동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설명을 잘 했느냐 가 문제인데요 잘못했죠 명동 몇 번지 소재지라고 했기 때문에 명동 몇 번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 군대 가서 집이 어디야 묻는데 명동입니다 하면 명동 아버지가 명동 땅 다 샀냐 이렇게 물을 거예요 명동 몇 번지 까지 말하는 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되죠 동호수까지 몇 동 몇 호인 것까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단다다공 공동주택은 아연다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총리공관 이런 거는 단독주택입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짜 돌림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고요 다중이나 다가구는 단독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기숙사도 공동주택이죠 동호수까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기숙사는 안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기숙사를 중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에는 이 다짜 돌림 다세대나 다가구나 다중은 단독주택인데 다세대는 공동주택 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공동주택인 경우 동호수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은 우리나라는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곱미터라고 하면 되고요 토지재장 임래대장 대장을 봐야 되는데 그 면적 환산 방법은 시험에 15년 전에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1평은 3.3058제곱미터고 1제곱미터는 0.3025평입니다 옛날에는 환산하는 것도 시험에 출제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 3번 지목이 있는데요 지목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지목 이 되겠는데요 28개 지목이 있는데 대장을 보고 기재하면 됩니다 토지재장 임래대장에는 정식명칭이 기재되어 있고요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가 표시되어 있죠 지목은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의 경계입니다 지적도 임야도 상의 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가 있으면 이게 지적도 임야도 가 되겠는데요 경계는 이 지적도 임야도 상 선 이게 경계다 현실적인 담장보다는 지적도 임야도 가 우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형과 지세가 있는데 지형 지세 지형은 땅이 생긴 모양이 지형입니다 지형 지세가 있는데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은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이 땅 생긴 모양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지세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인데요 기울기 경사도는 평면도인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 도면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현장 답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372페이지 양가로 6번 그 밖의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 사항인데요 시험에 이 중에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시험에 나오는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방향입니다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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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설비 노후정도 시험에 한 번씩 나왔습니다 33번 시험 봐가지고 한 번 시험에 나왔다구요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 방향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되구요 건축설비는 시방서 설계조사 중 시방서를 보거나 현장 답사 탐문조사를 해야 되구요 노후정도도 그 집에 가봐야만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372페이지 권리관계부터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